말씀하시게 되면 이게 봄에 새로 나는 색상을 표현하면 된다 말씀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제가 연한 녹색을 해서 봄을 향상했고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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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는 내놨냐 하면은 제가 그 새가 태어나는 깨구리를 여기다 딱 뉘우고 싶었거든요. 근데 못 그리게 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했고. 강이에요. 네, 개국이에요. 봄의 개국.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. 예, 출목꽃이에요. 그래갖고 이렇게 딱 불빛하면서 그 개구리가 누워있는 걸 그리고 싶었어요. 개구리 딱 생각하시고. 개구리를 못 그렸어요. 음.